완벽하게 지금 1위가 조코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HTML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HTML이란 지난 코딩 공부 순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웹의 프론트엔드, 즉 우리가 보는 화면을 구성하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웹페이지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언어인 것이죠 HTML을 풀어 쓰자면 Hypertext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Hypertext, 즉 우리가 클릭했을 때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 Hypertext로 구성된 Markup Language, Markup 구조를 표시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웹 문서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언어입니다 HTML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테트리스처럼 블록들을 쌓아서 어떤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런 블록들을 우리는 태그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태그들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네이버, 구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직접 화면을 통해 보시죠 HTML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ML 태그로 작성된 문서를 브라우저를 통해 열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태그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여는 태그 그리고 슬래시로 닫힌 태그 사이에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태그의 이름처럼 이렇게 제목 역할을 하게 되는 글씨로 표시되게 됩니다 입력창은 안에 입력하는 란이 없으므로 그냥 입력창하고 스스로 닫는 태그를 입력해주시면 이렇게 입력창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그리고 체크박스 등도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뉴스 웹사이트를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웹사이트는 특정 부분의 블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더, 기사, 배너 등으로 말이죠 또 나눠진 블록들을 한 번 더 세분화하여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 영역을 이렇게 제목과 기사 내용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을 HTML 태그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를 실제 HTML 코드를 이용해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div라는 태그는 division의 약자로 구역을 나눠주는 기능을 하는 태그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기사라는 큰 틀 안에 제목과 기사 내용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기사라는 큰 division,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제목이라는 새로운 division 그리고 기사 내용이라는 새로운 div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목 안에는 h1, 제목을 나타내는 h1 태그 안에 제목이 쓰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사 내용 안에는 굵은 글씨를 나타내는 볼드 채 안에 기사 머린말 그리고 그림을 나타내는 이미지 태그 안에 src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고 있고 문단을 나타내는 p 태그 안에 기사 본문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상위 태그와 하위 태그를 나타낼 때 이렇게 상위 태그를 부모 태그, 하위 태그를 자식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로 웹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여기서 html 코드를 살펴보시려면 키보드 상단의 f12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발자 도구가 뜨게 되고 현재 웹페이지의 html 문서를 개발자 도구를 통해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측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를 열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어서 부모 요소 그리고 자식 요소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단 화살표를 눌러서 웹페이지 위에 올려놓게 되면 각 요소의 영역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게 되어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실제로 위에 헤더 영역 그리고 기사 영역 그리고 배너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 html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 제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목에 해당하는 태그를 찾아서 클릭하신 뒤 우측의 개발자 도구에서 더블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경축 조코딩 천만 구독자 달성 이런 식으로 치고 엔터를 치면 실제로 이렇게 기사 제목이 바뀌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글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이 src 영역 안쪽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미지의 주소를 바꿔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의 이미지 주소 복사를 통해서 이미지의 주소를 가져온 다음 src 영역에 붙여넣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켜신 다음에 이 화살표의 단축키가 ctrl-shift-c 인데요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제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ctrl-shift-c 를 눌러서 네이버 검색 순위 영역을 찾으신 다음에 이 해당하는 태그의 내용을 바꿔 주겠습니다 조코딩으로 바꾸면 빠밤 지금 조코딩으로 네이버 검색 순위가 조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끄게 되면 오 완벽하게 지금 1위가 조코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눈치 채셨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네이버를 해킹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원리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는 프론트엔드로서 이제 네이버.com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 서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HTML 문서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용자들도 네이버.com으로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네이버에 있는 HTML 문서를 각각 다 다운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운받은 HTML을 수정해서 결과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용자들의 HTML에는 영향이 없죠 실제로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서버 안에 있는 이 HTML을 조작하면 당연히 모든 사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킹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혼자서도 HTML을 공부할 수 있는 추천 학습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사이트는 코드카데미입니다 코드 아카데미 같지만 A가 빠져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카데미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카탈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네, 다양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HTML, CSS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강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HTML과 CSS는 꼭 학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ML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좌가 나오고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강좌입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보시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구글, 페이스북, 기탑, 링크딘 어떤 걸로든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보시면 왼쪽은 설명이 나와 있고 가운데는 실습을 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그 실습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여기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인스트럭션에 나온 지시 사항대로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 런을 눌러보시면 우측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영어라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마우스 우측 클릭 후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한국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잘 읽어보시고 명령에 나온 임무를 수행해서 여기 작성하신 다음 성공하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사이트는 생활코딩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고잉 선생님이 만드신 사이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HTML, CSS 외에도 다양한 강좌들이 있고 모두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요 여기서 클라이언트의 HTML 수업으로 들어가면 HTML에 대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단에 CSS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웹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웹1부터 웹2까지 쭉 들으시면 좀 더 상세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학습 사이트를 추천드렸는데요 HTML, CSS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코드카데미를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것만으로도 개념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너무 기본적인 HTML, CSS의 개념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기에 헷갈릴 수 있는 개념 혹은 좀 재미있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테니 기본적인 모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 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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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